프로야구 lg가 선발소사의 호투를 앞세워 sk를 꺾고 3위 sk에 한 경기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소사는 8회까지 상진 8개를 곁들이며 1실점으로 호투하고 전반기를 평균자책점 1위로 마쳤습니다. 부산은 7이닝 무실. 점으로 10승을 채운 선발 이용찬의 활약으로 kt를 6대0으로 물리쳤고 임병욱이 홈런 2방을 포함해 7타점을 올린 넥센은 1에 22대8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nc는 각각 롯데와 기아를 꺾고 나란히 3연승을 달렸습니다.